자, 다음은 수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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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망치 맞아가시고 수호는 리더로서 멤버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오에스 체크를 뒤에서 보이게 하면 어떡해? 봤어? 아 못 봤어 전 봤어요 넌 하지마, 그럼 말하면 말해 난 조용할게 난 조용할게 안 봤지, 차현? 보여, 봐버렸어요, 저 지금 너도 하지 말고 수호는 리더로서 멤버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이지 X, X X, 무조건 X X, X 이거 O라고 했으면 좀 너무 형 이미지 좋게 하려고 나 O 이미지 좋게 하려고 나는 그냥 O로 안 갈게 영납이 안 돼? 너가 영납이 안 돼? 아니, 말이 안 되잖아 수밸이 형이 이미지 좋아하시는 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솔직히 O라고 했으면 우리가 형 하나씩 해리지